CJB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과정이 소개된 해외 입양아 카라보수 씨가 괴산군의 아홉 번째 명예군민으로 선정됐습니다. 카라보수 씨는 1983년 괴산의 한 시장에서 발견돼 미국으로 입양됐다 지난 2018년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친자 확인 소송까지 벌여 아버지는 찾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명예군민증과 폐를 너덜란드의 편지로 보내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